에스스지 랜더스 베테랑 타자 김강민이 극적인 대타 역전 끝내기 스리런 홈런으로 영웅이 됐다. 7일 인천 에스스지 랜더스 필드에서 열린 2022 한국시리즈 5차전 키움과 에스스지 2경기. 에스스지는 선발 김광연이 5이닝 3실점으로 부진했고 7회까지 영사로 끌려갔다. 8회 상대 실책에 이어 최정희 투런 홈런을 쏘아올려 2사로 추격했다. 9회 마지막 공격 선두타자 박성환이 키움 최원태 상대로 볼렛으로 출루했다. 이어 최주환이 우측 펜스를 맞는 적시타로 1, 3루 찬스를 연결했다. 에스스지 벤치는 김강민을 대타로 기용했다. 김강민은 이 볼에서 최원태의 상구째 슬라이더를 끌어당겨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스리런 홈런을 쏘아올렸다. 에스스지 랜더스 필드는 용광노처럼 뜨거워졌다. 대타 역전 끝내기 홈런 에스스지 선수단, 응원단, 관중들의 정용진 구단주는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랐다. 김강민은 홈런은 한국시리즈 대타 끝내기 홈런은 최초 기록이다. 또한 40세 1개월 25일의 나이로 역대 포스트 시즌 최고령 홈런 기록을 경신했다. 1차전 홈런에 이어 5차전 결승 홈런을 터뜨렸다. 에스스지는 김강민이 홈런 포로 자리탄호사 끝내기 승리를 거뒀다. 시리즈 3승 2패로 앞서 나갔다. 남은 6에서 7차전에서 1승만 하면 정규 시즌에 이어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통합 우승을 차지한다.